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이 의심된 충남 논산의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. 충청남도는 논산의 은진면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과 인근 3km 안에 있는 농가 11곳에서 키우던 닭 9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. 충남에서는 지난달 22일 청량의 한 양계 농장을 시작으로 최근에만 3곳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.